글로얼뷰 박유진입니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타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메타가 채 GPT 경쟁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새로운 초거대 언어 모델인 라마를 공개한 건데요. 메타가 공개한 이 라마는 생성형 경쟁의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거대 언어 모델 LLM에 주력을 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거대 언어 모델은 일련의 단어를 입력받은 뒤에 이 단어들에 이어질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문장과 텍스트를 생성하는데요. 메타의 CEO인 마크 주커버그는 거대 언어 모델이 대화나 문서 요약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학 공식을 풀거나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것처럼 복잡한 작업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메타는 이러한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메타는 AI 연구자들이 새로운 접근 방식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커뮤니티인 기터브에 라마의 소스 코드를 업데이트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그리고 메타까지 3파전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생성형 AI 경쟁의 메타가 불러올 변화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AI 시장의 열기가 나날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모건 스탠리는 AI 경쟁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3곳을 소개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애플입니다. 최대 수혜주로 선적을 했는데 이 애플은 A시리즈와 M시리즈 등 뛰어난 역량을 가진 자체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에는 대용량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기술이 또 부각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었는데요. 독보적인 하드웨어 선도주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IBM입니다. IBM은 최근 몇 년간 AI를 활용해서 기업 자동화 공정 그리고 가상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AI의 자체 소프트웨어를 접목하는 방식으로 보안과 자동화 분야에서 특화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델 테크놀로지를 언급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시한 종목입니다. AI와 관련한 CPU 부분이 성장을 하게 되면 잠재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AI 기업들뿐만 아니라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도 함께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충전과 관련한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UBS가 전기차 충전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반면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UBS는 탈탄소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고 있어서 전기차 수요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대로 2030년까지 총 500만 대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 5만 대 충전소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충전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로 이어지게 될 것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 유틸리티 기업인 월박스와 시엔프라 에너지 그리고 엑셀론 등을 수혜주로 언급을 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 소식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토요일에 인도에서 진행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러시아를 규탄하는 내용에 대한 공동성명 합의에 불발했습니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와 중국은 이 의견에 대해서 반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쟁이나 침략이 아니라 특별 군사 작전이다 이런 입장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CNN 방송은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드론과 탄약을 제공하는 안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미 가격 협상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여러 가지 안건들이 나왔는데요.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금리 인상은 시계상조다 이런 의견을 내비쳤고요. 또 IMF를 중심으로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논의도 함께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해당 이슈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